하나님 말씀 사도행련 2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의 본문이 나와 있네요 사도행련 27장 24절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다락방 전도운동가 나의 24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오늘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1에서 5RUTC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죠 먼저 이 자리는 우리 최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또 검찰님들은 각 구역을 리더해 나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소목회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전체의 리더들이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가 이걸 보는 눈들입니다 구역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다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지도자들로서 리더들로서 검찰님들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에 나가고 계시는가 다른 겁니다 어떤 흐름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이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올바른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흐름 속으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 사실이 보여져야 여러분의 헌신들이 헛되지 않고요 작은 헌신을 할지라도 큰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작은 헌신이라도 그게 헌신이 올바른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어떤 흐름으로 인도해 나가시는가가 보여져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쓸데없는 소리들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역에 구역 근찰로서 여러분 이렇게 숨기다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말들 떠도는 말들 세상에 또 떠도는 말들 교회 안에 떠도는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구역 근찰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바르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말들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가진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 많은 교회들도 듣게 되고 다른 교회들도 있지 않아요 교회들에 대한 부분들도 듣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듣게 되는 말들이 물론 맞는 말도 있고 옳은 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어떤 흐름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가 보여져야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그런 부분들을 듣게 될 때에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흐름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 말들과 환경을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만 하도 돼요 이런 어떤 면에 쓸데없는 말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그게 과연 옳은 말인가를 봐야 돼요 그냥 맞는 말이로 옳은 말이로 선도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이 역사 속에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인가 여러분 맞는 말 옳은 말도 그게 과연 계속해서 옳은 말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한번 하는 헌신들이 정말로 귀중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흐름 속에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가 이 눈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 눈이 열려지지 않아죠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에 눈들이 열려지지 않아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낙심도 하고요 또 여기에 어떤 면에서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속에 빠지고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흐름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가 여기에다 눈이 열려지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들이 정말로 구역건찰로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흐름입니다 역사해 나가고 인도해 나가시는 흐름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그림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여러분에게 오늘 RUTC 운동을 놓고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여러분 주의 종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가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현장 시스템입니다 강단 뿐만 아니라 강단이 현장과 연결되어져야 해요 여기에 중요한 심부름화는 교회를 알고 현장을 아는 중직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그러면 내가 해보게 해야 될 부분들이 뭐고 우리 구역에서 해보게 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셔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 뭐래도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율법만 증거된다 성도들이 시간감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율법화 되어져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종교적인 메시지만 나온다 종교화 되어져요 계속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이 시간감이 갈수록 윤리, 삶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체질 되어지고 우기숙해져요 그런데 그 결과로 오는 문제들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종교화 되어지고 교회가 율법화 되어지고 교회가 삶을 윤리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 교회 안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주의 종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직 보고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어떤 면에서 구역, 검찰, 여러분 리더자들로서 남 다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강단의 주의 종들 통해서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요 보고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아무런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강단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만 선포되어지면 그게 다 해결되게 되어있어요 정말로 왜 복음만 선포되어야 되느냐 실제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사단이 24시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만 듣지 아니하면 현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괴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3제라고 보면 선줄로 알았는데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는 허가미 역사들을 끝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사를 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성도들이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삶에 대해서 어떤 규모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을 그렇게 살고 싶고 규모 있는 삶을 생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도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안 되어져요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을 보고 규모를 보고 복음이 됐냐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자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답답해 죽는데 자신이 힘들어 죽는데 뭘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성도의 당하는 현장을 안다면 이게 지금 세상 임금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신으로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아비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축복 복음의 역사를 듣지 못하게 하고 현장에 속아서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인인데 이 사단이 24시 하고 있는 것이 현장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랩런탄하고 같이 잠시 짧은 시간에 오후 예배 전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참 감사하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든 대구를 안 벗어나요 그 이유가 강단 흐름이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계속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서 대구를 직장생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른 데 나가면 되는데 안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서 내가 참 너희한테 참 고맙다 감사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하나교회 강단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면 보니까 그 형제들도 전부 다 유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리 하나교회 강단 흐름을 타요 이 친구 직장을 택하는 데도 있어서 왜 안 나가느냐 물으면 하나교회에서 떠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곳에 국가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가서 본 현장들이 너무 심각한 현장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듣던 말씀들이 실제로 현장에 딱 보니까 겉만 번절하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아 이게 현장이구나 그래서 그런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깨닫고만 있으면 그걸 보기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현장이 우리는 늘 그냥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듣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허감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보금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오직 보금만 선포되어져야 돼요 썩 것은 안 돼요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도 늘 마지막에 제가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다면 진짜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오직 보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준비해놓고도 준비된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전혀 오직 보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 제가 메시지 지나면서도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끌어서 가지고 보금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저는 왜냐? 그것만이 성도들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당장 걸려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안 됩니다 사실은 오직 보금만 선포되는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모든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일수록 왜 자꾸 이것만 말하느냐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것만 말해야 될 이유를 아는데 뭡니까? 그냥 그 똑똑하니까 이 사실 왜 이 말 또 했던 말을 하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는 허감의 역사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완전 성도들을 붙잡고 불신자를 붙잡고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안의 것은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보금만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없었어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장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보금 어디서 확인해야 합니까?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보금으로 능력 있는 보금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그게 현장 시스템인데 다락방부터 지교회입니다 이 다락방부터 시작해 다락방 팀사의 미션은 전문교의 지교회 검정정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가지 전략 가운데서 5가지 기초라고 합니다만 이 5가지 기초 이게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 다락방 성령 인도 속에서 열려지는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쉽게 지교를 통해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보는 현장 시스템 이 부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교회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우리 택볼처럼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지역의 보금화를 위해서 주의종을 포성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질작적으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지는 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전문 교회를 하면서 그땐 그 시간표 속에서 필요했으니까 각 지역의 전문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투자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필요했어 그때 그 시간표에 그런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터져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진짜 인도받는 가정서에 저절로 열려지는 다락방 팀사여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략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할 곳도 있지만 저절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이 지역에 보금화를 놓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나가자 해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저절로 세워지는 인도받아지는 지교회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 시스템에 다락방과 지교회들이 쫙 깔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의 보금이 이 현장 시스템에서 전달되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듣는 자들도 또 전하는 자들도 함께 보금의 능력들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너무 잘 알고 현장을 너무 잘 아는 중직자 정말로 강단을 가지고 현장을 연결시켜주는 중직자 그러한 자를 가지고 한마디로 전도 제자라죠 여러분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갖고 있어야 될 그림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로 중직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은 교회와 현장을 강단과 현장을 강단을 너무 잘 알고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중직자는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안은 중직자 그래서 랩런트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숨기는 것이구나 인턴십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미리 랩런트들이 실제적으로 인턴십이 우리 중직자를 바라보면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중직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봐야 합니다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원네스되어질 때에 이 속에서 강단과 현장과 중직자 시스템이 원네스되어지는 여기에 오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제자입니다 정말로 중직자를 바라보면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알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여기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랩런트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을 말없이 보면서 하나하나 인턴십이 다 되고 있어요 정말로 미래 중직자들이 우리 랩런트들 하잖아요 정말로 앞으로 중직자들을 우리가 미래 중직자들 랩런트들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10년 정도 훈련시켜서 중직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직자들은 많아지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교회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미리 랩런트들부터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훈련들 중에 훈련이 뭐냐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을 살아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올바른 마음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현장사에게 인도받는 것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랩런트들은 누구를 보고 하느냐 중직자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레스는 이 제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축복된 제자고 여기에 따라서 오는 것이 랩런트들이 발판되어 여기에 사실은 이것이 발판되어서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조건 중직자 세워가지고 예전에는 중직자 시대에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세워나갔습니다 물론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진짜 교회를 알고 현장을 아는 중직자 통해서 전동운동이 중직자의 삶에 일어나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는 중직자를 세워야 돼요 아무나 함부로 장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속한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전동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지는 사람들을 중직자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장례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때 안수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중직자에 따라서 이 제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알루티시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나오는 방향이 바로 알루티시입니다 여기서 따라 나오는 그림이 중직자가 어떤 중직자에 따라서 알루티시의 방향들이 결정되어져요 이런 알루티시 저는 알루티시 알루티시는 한 가지만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루티시를 세워가지고 정말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알루티시는 그 중직자들을 보고 그 중직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열매가 알루티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오늘 여러분 본론 여기에 유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바로 알루티시라는 겁니다 서론에 나오죠 랩런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바로 알루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알루티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루티시 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지금 교회들마다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이 속에서 나오는 방향 따라서 알루티시의 그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알루티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랩런트 이 랩런트는 남은 자입니다 이 랩런트 보금 위해서 남은 자고요 보금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고요 보금 때문에 남은 자고요 이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죠 보금 갖고 있으니까 남는 자로서 보금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화를 회복하는 남을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후대를 남기는 남길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니티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입니다 이 랩런트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고 모여서 뭐 하느냐 훈련시킵니다 트레이닝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파송하는 센터 현장을 향해서 파송하는 그래서 센터 R, U, T, C죠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훈련시키고 모아가지고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훈련시키고 훈련된 그들은 이제는 뭡니까? 파송하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파송하는 센터 그래서 중직자들의 응답의 방향을 따라서 R, U, T, C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R, U, T, C가 이것만이 R, U, T, C도 아닙니다 응답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R, U, T, C의 색깔들 R, U, T, C의 방향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바로 R, U, T, C라는 것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요 이 R, U, T, C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R, U, T, C 통해서 실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계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R, U, T, C에 주어지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본론에서 오늘 유인민의 이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흐름이 뭐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1, R, U, T, C 이건 한마디로 모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구절이 나오죠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 R, U, T, C 있습니다 모아서 뭐합니까? 그들에게 실제적인 현장으로 파고드는 해당 전략이죠 그리고 제3, R, U, T, C는 그들을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치유하고 스미시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4, R, U, T, C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제4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의 휴증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5, R, U, T, C는 뭡니까?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랩런트들이 주역이 됩니다 그 랩런트들이 주역되어지면서 그 랩런트를 통해서 역사 속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음이 사라졌던 그 복음을 치솟아갈 수 있는 복음운동 그게 후대들 통해 일어나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3단체로 말면 많은 영적인 후유증이 나오게 돼 있는데 분명히 이 훈련되어진 랩런트들이 그러면 5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들이 주역이 돼요 훈련된 랩런트들이 주역이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R, U, T, C입니다 이 흐름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시대 속에서 강야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람과 우상 시대가 있었고요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요 초대교회와 바울이 파고던 해당 시대 해당 시대에 쓰임받은 초대교회와 바울 강야시대에 모세에 또 누굽니까 요수와 이런 쓰임받은 사람들 블레셋 시대에 다윗과 사무엘 사무엘과 다윗 이런 사람들 아람시대에 우상시대인데 이 아람시대는 엘리아, 엘리사, 오바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갔던 다네엘 중심한 이사야 중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바울 사실 해당을 파고든 이런 쓰임받은 사람들이 R, U, T, C 시대 수시대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서 받을 응답은 뭡니까 앞으로 엄청난 정신병 시대가 왔고요 더 오게 돼 있어요 보금이 없어져 버린 시대에 보금을 해보고 타고 올 재앙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오게 돼 있고요 삼단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 실제로 초능력, 접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무엇이 세계에 들어가기도록 만들어서 귀신들에게 만드는 그러면서 치유와 스미스를 통해서 현장과 이삼신나라 오청종족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무엇으로 치유와 스미스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정신병 시대를 막는 것이고요 삼단체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 이러한 재앙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요 미래의 치유와 스미스를 위해서 미래의 시대를 여는 것이 R, U, T, C입니다 이 응답들을 R, U, T, C의 응략력 붙잡은 자들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거 나와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바로 이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담기만 해도 여러분 지금 문제 있다 고민거리 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아리라 그 어떤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아리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숨겨둔 것이 숨겨둔 것을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주시게 돼 있어요 숨겨둔 것 영원한 것을 이 R, U, T, C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 부분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놓쳐버리고 무엇이 약한 것인가를 좀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약한 것인가를 봐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 담고 있지 않은 것과 달라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도 이 부분들을 담고 이 부분들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이 부분들 속에서 흘러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달라요 그러면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 파고들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말은 삶 속에 파고들었어요 결국은 삶을 정복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허감의 역사들이 꺾입니다 허감이 꺾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흐름은 본부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줄로라도 정리돼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나가면 또 다시 잊어버리고 또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흐름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말씀 흐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허감이 꺾여져요 그러면 조금만 기도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속에서 허감이 꺾여지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응답 이전에 우리는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요 정말 말씀 못 잡고 조금만 기도로 연결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말씀 못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면서 시간 갈수록 결국은 그게 절대가 보입니다 절대가 보이는 여기에 현장이 변화됩니다 절대가 보여지면 끝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현장의 상태들이 보여지고 현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연결해서 이 부분들이 보여지면 그때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깁니다 이걸 가지고 재창조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치우라고 합니다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우울하다 우울증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그게 빠져요 영증 문제 있습니까 내가 이런 영증 문제 있는데 그걸 늘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더 깊이 영증 문제에 빠져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기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내 우울증과 내 영증 문제들이 언제 치유된지를 모르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 치유입니다 제가 금요 전도학교를 하나오래서 할 때인데요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잠시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좀 뵙고 상담을 하자 해서 그래서 좀 심퇴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입니다 너무나 얌전하시고 별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렇다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인도 받아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한번 이렇게 안 들리더라도 계속 틀어놓고 오디오로 틀어놓고 안 들리더라도 다 들리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틀어놓고 시간이 좀 된다면은 그 강단 메시지를 한번 쭉 녹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은혜받은 시간들이 있었다면은 제가 부교육자 시대의 시절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 저는 메시지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녹취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씩 압산 올리다 보면 차 세워놓는 공간이 있어요 그 딱 벽을 향해서 차 세워놓고 거기에 차 안에 녹온기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녹취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말씀 내 마음속에 담겨주고 은혜를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 치유해 가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 틀어놓고요 들리든 들리지 않든 좀 된다면은 말씀까지 녹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등경에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녹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매주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3주 지났나요? 시간 딱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기게 되면 내가 언제 병드는지 모를 정도로 치유되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기도록 이 부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창조의 역사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단계 치유가 아닙니다 이때 나타난 게 뭡니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서 치유되어지면서 이때 나타나시니 실제적인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중직자든 그냥 일반 평신도든 이건 여러분 아는 내용들이고 본문 그 안이라는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놓치지 마시고 이 그림에 내가 이 축복을 누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 다섯 가지 어떠면 읽으면 조금만 실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먼저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연결 속에서 오는 절대가 딱 보여지면서 그때 현장이 변화돼요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그 속에서 실제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말씀이 영혼 속에 담기게 되고 내 영혼 속에 담겨 있으니까 내 삶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나타내겠다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증인으로 딱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검찰님들이 실천하고 이 부분을 놓고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제12345RUTC의 주역이 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오는 시대 속에 주역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검찰님들 또 우리 주의종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인도해 나가신가 여기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올바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 모든 만남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추 없어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현장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강단과 현장을 교회와 현장을 잘 아는 중직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참된 제자가 세워지고 랩런트들이 세워져서 최고의 영담인 알루티 씨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추 없어서 특별히 이의를 놓고 정말 우리 검찰님들이 실천해야 될 도전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말씀 흐름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리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허감이 꺾여지고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현장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며 실제로 말씀이 영혼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로말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검찰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기중한 응답들을 찾아내므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검찰님들 머리위에와 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이들을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혼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